나주 혁신도시 한전본부의 본사에 들어가는 이석표시등입니다. 자동으로 임원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알려주는 장치입니다. 한전보사 사장님실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. 사장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입니다. 무인 시스템인데요. 자 그러면 먼저 집무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집무실로 이동해 보시면 자동으로 작동해서 비서실하고 다른 분들이 또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군데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집무실에 계시다가 접견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접견실로 이동하게 되면은 집무실에 있던 불이 꺼지면서 접견실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으로 해서 이제 결제를 맡을 수가 있겠죠. 자 그 다음에 접견실에서 사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사실로 이동해 보면은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시겠습니다. 네 사실로 이동하니까 또 역시 불이 들어오면서 아 지금 사실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. 이상입니다.